여자 프로농구 FA 최대어로 꼽히는 가드 신지연이 원소속팀인 하나원표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원표는 오늘 신지연과 계약기간 3년에 연봉 3억원, 옵션 1억 2천만원, 총 4억 2천만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지연은 지난 2014년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되어 프로 데뷔 후 주유곡 하나원표에서 선수 생활을 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. 이번 계약 이후 신지연은 먼저 구단이 믿음을 주고 나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. 내 가치를 인정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구단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가고자 마음먹었다. 앞으로 더 성장해 리그에서 제일 인정받는 가드로 성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